왔니? 네. 아직 안 좀 오셨어요? 어, 뭐. 이제 그만 들어가야지. 이누는 회장님하고 편하게 이야기 나눠. 네. 저 사람 입에서 네 이름이 나오는 걸 다 듣는구나. 넌 어릴 때부터 악착같이 엄마라고 불렀어도 널 부르는 호칙은 맨날 야 아니면 너야. 커서는 서이사 아니었나? 그랬었나요? 눈치는 있어가지고 냄새를 맡은 게지. 지훈이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빌빌대고 있지. 네가 본부장 맡은 뒤로 사산운영팀도 꽤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니. 별 문제가 없다면 회사는 네 께 되겠지. 별 문제 같은 건 없을 겁니다. 그래야지. 한 잔 받아라. 한 잔 받아라. 한 잔 받아라. 한 잔 받아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